58. It is necessary for people entering the laboratory to wear protective clothing. 58번. 개 웃기겠지?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어 있어. 빠아마 있어. 빠아마. 머리가 하도 빠져서 빠아마 있어. 귀엽지? 굽네 잘 어울리지? It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가짜 주어. 동사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entering the laboratory. 실험실을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자, to wear 보이지? for people, to wear에 의미성이 좋은 거 파악할 줄 알아야겠지. 사람들이 입는 거. protective clothing. 보의류? 보의상? 마음대로 해. 이걸 입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후치 수식으로 묶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다음 거 갈게. 59. If you dare to take the initiative in self-revelation, the other person is much more likely to reveal secrets to you. 자, if you dare to take the initiative in self-revelation, 자기 폭로잖아, 자기 드러냄에 주도권을 갖는 걸. 네가 dare to, 감히 뭐뭐하다, 기꺼이 주도권을 가져. 자기 폭로의 주도권을 가지면,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뭐할 것 같아? reveal secrets, 비밀을 드러낼 것 같아. to you, 너에게. 맞지? 무슨 말일까? 이거를 네가 과감하게 take the initiative, 주도권을 가지고 self-revelation 하면 이래도 되지. 그냥 주도적으로 이걸 부사처럼 주도적으로 reveal yourself, 네 자신을 드러내면 이런 식으로 바꿔도 의미가 조금 더 편안해져. 네가 주도적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면 그러니까 네 자신을 먼저 내어 보이면 다른 사람도 너에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드러낼 거야가 될 거야. 60번. because they allow you to control the amount of salt and oils you use. home-made meat, 집에서 만든 음식이 can be healthy.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난 라면 밖에 안 먹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because they love. they는 여기서 home-made meals이겠지. 집에서 만든 음식들이 allow you, 네가 to control, 통제하게 할 거야. the amount of salt and oil, 명사, 명사, 동사. 네가 사용하는 소금과 오일의 양은. 61번. 61번. it is better to suffer wrong than to do it, and happier to be sometimes cheated than not to trust. it is better to suffer long than to do it. 자, long. 잘못된 거. 이거 명사로 봐야 될 것 같아. 자, 가짜 좋아 진짜 좋은 건 편히 보일 거야. 고통을 겪는 게 낫지. wrong. 나쁜 것. 틀린 걸로 고통 겪는 게 나아. 그 나쁜 걸 하는 것보다. and it is better, it is better, it is happier. 병렬이야. to be sometimes cheated, be cheated. 사기 당하는 게 나아. not to trust, trust anybody, 어떤 누구도 믿지 않는 것보다. 자, 투부정사 앞에 부정어, not in 거 보이지? 62번. 62번. lisa should be a time for kids to have a break from the structure of a school day to release energy on their own terms and socialize with their friends. 자, lisa should be a time for kids to have a break. 자, for kids to have a break. 애새끼가 휴식을 취할 시간. 형용사정 문법이 되는 거야. 아, to kids는 투부정사에 음이상이 좋아. 하이 또 애새끼라 그랬네. 아니에요. 애님들. 애님들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뭐로부터? from the structure of a school day. 하루에 학교일이니까 학업상, 학업의 구조에서. 그러니까 연달은 수업이겠지. 수업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렇게 점심시간. 이런 휴식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돼? have a break 해야 될 시간이지.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to release energy. 에너지를 on their own terms.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 시간. and the two, 빠젼네. 세 번째. 그 다음에 socialize with your friend. 친구들과 사회화해야 할 시간이지. 자, 63번 바로 넘어가 볼게. 63. tipping is a way of expressing your satisfaction with the services. so it's polite of you to tip, but impolite of the staff to expect it. 자, 팁에 관한 아주 정확한 예인 것 같아. tipping is a way. 팁 주는 것은. 자, 동사 단순거 보이지? 방법입니다. way가 투부정사 나왔을 때 뭐 뭐 할 방법이고 오브 나왔을 때도 뭐 뭐 할 방법처럼 해도 괜찮아. 뭐 동표기 오브로 봐도 되고. 어떤 방법이야? expressing your satisfaction. 너의 만족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with the services. 그 서비스에. so, 그러니까 it 가짜 주어. is 비동사. 플라이트 부어. 투 팁은 진짜 주어. 이 투 팁의 의미상이죠. of you. 니가. 팁을 주는 건 예의바른 거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but으로 병렬. it is implied. 예의바르지 않지. off the staff. 그 스텝이. 뭐 하는 거. it. 그 팁을 기대하는 건 예의바르지 않지. 마찬가지로 of the staff. of you. of 명사가 투부정사 앞에서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어. 왜? 여기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인 거겠죠. 블라이트. 성격. 뭐. 예의바른. 그죠. 예의바른. 성격이죠. 성격. 성질.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64번이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 이 책에서. 사마일 존슨이 말했습니다. the value of average true. the value가 true. 그 판저언 어디에 달려있어? it being true. 그게 사실인 것에 달려있지. 자. it is true. 란 말이야. 원래. 자. 이거를 전체사니까 뒤에 ing 나와야 되잖아. it being true. 가 돼야 되는데 이 bing의 의미상에 주어 써야지. 그러니까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야. it 같은 경우에는 거의 it로 써져. 그래서.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써도 되지. ing의 의미상에 주어는. ing의 의미상에 주어는. 소유격을 쓰거나.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쓰는 게 원칙인데. it. 목적격. it은. 주격의 it이랑. 주격의 it이랑 같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웬만하면 소유격으로 it이 써주는 거로 봐주면 될 것 같고. 뭐. he. admit. 그는 인정했습니다. 뭐. he is handsome. 그가 잘생겼다구요. 잘리려나. 자. he admit. being handsome. 누가. he he 겹치니까. 굳이 안 써도 되지. 근데. 이 he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녀라고 하면. 그녀가 잘생겼다는 걸 인정했어요. 쓰면. he admit. her being handsome. 이 되겠지. 그지. 소유격. 허도 되고. 목적격. 허도 되지. ing의 의미상의 주어. 소유격을 써도 되고. 목적격을 써도 돼. 그래서 시험엔. 안 나와. 왜. 주격 쓰면은. 여기. he admit. i being handsome. 뭔 개소리야. i 뒤에 m 나오는 거 누가 몰라. 그지. 그래서. 안 돼. 됐죠. 여기까지. 뒤엔 또 다른 내가 나올 거야. 안녕. 뿅. 65. processed foods cause younger people to have different sensations of taste from the older generation. 자. 갑니다. processed food. 가공 처리가 된 음식이지. 처리가 된 음식이야. 이 기피핀 거. 가공 처리된 음식은 cause. 일으켜.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이 뭐하도록. 다른 sensation of taste. 맛의 감각을 갖도록 일으키지. 초래하지. 유발하지. 목적어랑 관련이 있으니까. to have different sensations of taste는 목적격 보호가 될 거야. 가공 음식은. 가공 처리된 음식이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맛의 감각을 갖게 해. 누구와 다른 거. 올더 제너레이션과 다른 거. 물주구먼이라 그래. 물건이 주인 되는 거 뭐냐. 그냥 물건물의 주인 줄자거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음식들 때문에. 미쳤나 봐. 미쳤나 봐. 가공 처리된 음식들 때문에. 영거 비풀이 이거를 가져. 다른 sensations of taste를 가져. 이렇게 하면 돼.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더 편할 거야. 자. 66번. 66. A more expensive tennis racket will not make it possible for you to be a better player. 자. A more expensive tennis racket. 값비싼 tennis racket. 값비싼 tennis racket. make it possible. to be a better player. 가 목적어. 침묵적어. 가짜 목적어. it. 관련이 있지. 목적격 보호. 맞지? 자. 이 가짜 목적어에 배치되는 진짜 목적어. 저거는. to be a better player. 가 되고. to be a better player. to be a better player. 앞에 for you.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비싼 tennis racket. will not make it possible. 그거 가능하게 안 할 거야. 그게 뭔데. 더 나은 플레이어가 되는 거. 누가? 네가. 됐죠. 자. 얘는 뭐. 비싼 tennis racket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 되는 대로 가면 돼. 67번. 67. crying when you're sad or stressed out rather than holding it back will make it possible for you to be healthier. crying. 저 우는 것. when you are sad or stressed out. 네가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우는 것. 지금 같은 상황에 울어야지 내 얼굴을 보고 있고 위에도 내 얼굴이 있을 거고. 자. 이래도 되는. holding it back. hold back은 억제하다. 웃음을 참지 마. 웃지 마. 씨. 자. 우는 거지. crying을 억제하기 보다는. 그냥 슬플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쳐 우는 게. will make it possible. 또 나오고 지랄이야. 그지. will make it possible. 그게 뭔데. to be healthier. 튀 sen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